네, 마니아치크입니다. 나이키, 피마원이죠. 에어포스1. 파라노이즈, 검빨. 온라인 가격이 58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 가격을 형성하고 있고요. 이게 그 지디록원 나이키라 그래가지고 네이마르 및 네이마르 은바페 선수가 신은 걸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. 네, 삼성생명에서 더헬스라는 만보기 걷기 관련 어플이 나왔는데 그 런칭 이벤트로 매일매일 추첨을 해가지고 17명, 17개 한정판 운동화를 걸고 친구추천 제일 많이 하는 사람 한 명, 그리고 추첨으로 또 한 명을 뽑아서 피마원을 준다고 합니다. 운동화 좋아하는 분들은 살 수도 없는 운동화이기 때문에 네, 저도 갖고 싶어가지고 내 인터넷 찾아봤는데 너무 있어가지고 네,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삼성에이스 네, 이 어플이죠. 네,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드릴 거고요. 본인인증 한번 하고 친구추천 코드를 네, 입력하면 됩니다. 친구추천 코드는 친추코드는 네, 한 명을 추첨해서 네, 피마원을 나눠주고 한 명은 추첨이고요. 네, 이 이벤트고요. 혹시나 제가 피마원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은 네, 신고 네, 한번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설마 될까요? 네. 현재 참여인원은 한 900명 정도 넘었고 친구추천 많이 한 분은 네, 피마원, 에어포스1 네, 지드레건, 지드레건 협업 운동화로 알려진 네, 굉장히 핫한 운동화죠. 근데 뭐 나이키 기존 신발이 동일한데 네, 한정판이라는 이슈 때문에 네, 검빨이 제일 비싸고요. 그 다음에 어, 추첨을 통해서 어, 나머지 한 분을 또 스니커즈를 증정을 하고 행운항은 네, 피마원, 어, 에어포스1 네, 흰검이죠. 흰검으로 주고 네, 이것도 가격이 안 맞지 않아요. 사실 네, 그 외 20날부터 20, 20날부터 쭉 해서 17개 한정판, 네, 이것도 굉장히 비싼 한정판 스니커즈를 나눠주는데 그날그날 걷기 습관 만들기 챌린지를 신청한 다음에 목표 거름수를 달성하면은 이길 오후 3시에 당첨자를 불러준다고 합니다. 대강 찾아봤는데 거의 뭐 100만원 내외, 60만원, 50만원 내외의 운동화들이고요. 왜 이렇게 비싸 그러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한정판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가격이고 혹시나 당첨이 된다 그러면은 지인이나 자녀들한테 선물을 한다 그러면은 네, 대박 인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3월 15일까지 총 17개를 추가로 걸고 이벤트는 사전 신청 이벤트와 네, 걷기 습관 만들기 이벤트 이게 두 개 신청하면 되고요. 어, 걸음은 삼성헬스 네, 이게 어플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, 동해에서 당겨오면 되고요. 20일부터 하는 챌린지는 네, 조던원 레트로 하이, 오지 블랙 모카 네, 오천보 걸어야지 그 다음날 추첨을 해서 나눠주는데 이것도 한 60만원 상당이죠. 근데 이런 제품들은 네, 진짜인지 확인이 안 되는 가격이지만 저기서는 정품을 구매해서 네, 가치가 큰 스니커질수록 목표 걸음수는 당연히 많을 테고 네, 이 길 3시에 어, 그리고 매일매일 밤 10시 이전에 본 페이지에 접속해서 최종 걸음수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. 업데이트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니까 네, 지드래곤 네, 피망원은 모르더라도 네, 이 중에 하나만 돼도 네, 전 이게 마음에 드는데 네, 어플 링크 및 제 추천 코드는 네,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 거고요. 혹시나 제가 이거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은 될 수 있을까요? 네, 하도 쟁쟁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, 어느날 갑자기 피망원을 신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날 있기를 기원하면서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